더 나은 내일이면 더 인생은 지금이로 가자! 가자! 아 진짜 또라이다 되게 정신했어요 반대로 아모르 파티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가슴 가슴 지금 감사로 1. 1. 2. 2. 1. 2. 1. 2. 오케이! 이기려고 기를 쓰던데요. 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퍼포먼스는 열심히 할 것이지. 기강팀은 루틴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해왔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됐나?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는 왜 이렇게 잘 하냐고 싶어요? 한 번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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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함께 함께 was a player 소수면 소수일수록 합을 맞추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소수만으로 합을 impost는 것 같아요 제가 배틀을 한 10년 정도 봐오고 참가해봤지만 아모르 파티는 최초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한 20년 동안 춤을 추시면서 배틀 무대에서 아모르 파티를 들으신 적은 있으신지 가자! 아니요 너무 신선해서 좋았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정말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더 길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